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깜짝 놀라셨죠? 놀라지 마세요. 김순영입니다. 지금 작품은요. 코파카바나 인트로 64카운트, 본 댄스는 32카운트입니다. 인트로 스텝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. 뒤로 돌아서 할까요? 인트로 댄스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1번, K스텝을 한번 해볼게요. 오른발 사선으로 사이드 윙 사선, 왼발 터치 따라가면서 왼발 아래 백 사선, 오른발 터치 다시 오른발 백 사선, 터치 왼발 다시 올라가면서 귀청거렸죠? K스텝입니다. 다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터치까지 하겠습니다.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터치 왼쪽으로 바인 스텝 터치까지 똑같이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터치 섹션 2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제자리에서 재즈 박스 두 번을 하겠습니다.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, 오른발 사이드 크로스 왼발 한 번 더 크로스 백, 사이드, 크로스 자, 카운트 한 번 해볼까요? 섹션 3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섹션 4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오른발로 앞으로 포드 셔플 셔플 같죠? 자, 왼쪽으로 2분의 1 턴 하면서 왼발로 나가면서 셔플 스텝 자, 오른발로 키버턴 4분의 1 턴 한 번 더 키버턴 4분의 1 턴 자, 섹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인트로 댄스 64 카운트인데요 32 카운트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겁니다. 자, 풀 카운트 한 번 해볼게요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이거를 2 세트 하시면 64 카운트 인트로 댄스가 되는 겁니다. 자, 본댄스 들어가겠습니다. 본댄스 섹션 1 자, 오른발로 앞으로 포드 셔플 셔플 가서 왼발 스케이트 스텝 오른발 스케이트 스텝 자, 왼발로 똑같이 앞으로 포드 셔플 오른발 스케이트 왼발 스케이트 쭉쭉쭉 나가다 보니까 걸리죠? 다시 자, 섹션 1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섹션 2 하겠습니다. 자, 오른발로 제자리 재즈 박스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몬트레일턴 4분의 1턴 하겠습니다. 포인트 트게더 붙이고 포인트 트게더 자,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. 자,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섹션 3 한번 가겠습니다. 섹션 3 오른발 포드락 포드락 리커버 오른발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왼발 앞으로 포드 놓으시면서 힙 스웨이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 자, 섹션 3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섹션 4 하겠습니다. 자, 오른발 앞 스텝 놓으시고 왼발 히치 왼발 백으로 놓으시고 오른발 백 터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백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터치 하시면 됩니다. 자, 섹션 4 카운트 할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자, 1번부터 4번까지 풀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정남보고 12시라 생각하시고 보겠습니다. 풀 카운트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, 12시 지금 여기가 12시 시작점이라 생각하시고 자, 왼쪽 9시 방향을 가면은 태기, 포 카운트 태기 두 번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고 태그는 오른발, 사이드, 왼발, 터치 왼발, 사이드, 오른발, 터치 카운트 1, 2, 3, 4 자, 세 번째 월과 일곱 번째 월 32카운트 끝나고 나면 두 번 다 9시 방향에 떨어져요 그 때 지금 포 카운트 태그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참 끝!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꼭 받으실 거예요 자, 빠이 계속...